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사이즈가 크고 맛있죠. 완도전벅이고요. 그리고 오늘 갈치포를 갖고 왔습니다. 겨울철에 별빈 갈치포고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왜 인기가 좋냐면 겨울철 날씨가 춥잖아요. 반건조 갈치포를 갈치조림처럼 드시면 굉장히 맛있는 밥반찬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갈치포 가지고 조림해 드시면 너무 밥반찬이 되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사이즈도 저번보다 많이 커졌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한번 갈치포 조림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국내산 강고등어 대사이즈입니다.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요. 국내산 강고등어는 뭐랄까 간이 딱 맞아가지고 정말 인기가 좋은 국내산 강고등어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그만큼 맛있는 국내산 강고등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러시아산 코다리로 갖고 왔습니다. 받으신 분이 더 아실 거예요. 그만큼 깔끔하고요. 가구는 국내산 있습니다. 내장은 제거되어 있는 상태고 깔끔한 코다리이다 보니까 굉장히 코다리 찜을 먹으면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코다리 국도에서 드셔도 되고요. 그만큼 깔끔하고 굉장히 싱싱하다 보니까 한번 받아보세요. 그만큼 맛있는 깔끔한 코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젓입니다. 핵육젓이고 1kg에 39,0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좋고요. 그리고 추젓입니다. 신화산 추젓 3kg씩 당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새우젓도 3kg씩 당겨져 있고요.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갈아서 넣으면 굉장히 맛이 좋고요. 그다음에 갈치 속젓하고 오징어젓 판매하고 있고 오징어젓도 500g도 판매하고 있고 4kg는 통이 아닌 업물봉지로 가기 때문에 받아보시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오징어젓하고 갈치 속젓 판매하고 있고 그다음에 멸치액젓하고 까나라액젓도 같이 판매합니다. 5kg, 10kg 단위씩 판매하고 있는 완도수산입니다.